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합가하려고 여친한테 밑도 끝도 없는 공갈협박을 하다가 결국엔 똥이 되어버린 그런 남자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합가를 거부하는 여친한테 야 됐어 우리 헤어져 이렇게 협박을 좀 했더니 웃으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 이게 아닌데 원제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헤어지자요 그래서 어 그래 알았다 이러고 집에 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보이는 이상행동입니다 그냥 미친 것 같은데요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서른이고 이 인간은 30대 중간입니다 그리고 사귄건 약 5년 가까이 됐구요 사실 그래 연애를 하는 동안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어요 뭐 술이나 폭력 도박 같은 나쁜 버릇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람기가 다 보내가지고 여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 성격 자체는 다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크게 싸울 일 자체가 없었던 거죠 여하튼 그렇게 긴 시간 잘 사귀다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저희 둘 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파이팅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이게 진지하게 이야기가 들어가니 도저히 타협이 안되는 그런 그지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경우 지금 현재 홀어머니 또 예전에 이혼을 한 누나 그리고 4살짜리 어린 조카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 이거야 뭐 저도 이미 알고 있던 거라서 딱히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이 인간도 그렇고 이 인간의 어머니가 말하길 뭐라고 했냐면 니들 결혼하면 여기 들어와서 우리 다 함께 살자 행복하게 솔직히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확 튀어나올 뻔 했는데 그래도 어른이 하는 말이다 보니까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네 어머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러고 말았는데요 진짜 짜증나는 게 그 이후로 이 인간이 자꾸 재촉을 해요 야 우리 엄마 진짜 착해 누나도 착해 너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말 안 해도 잘 알잖아 등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덜덜덜 뽑아 대는데 진짜 그지같지만 그래도 그동안 사귀어 온 정이 있으니까 화는 끓어올라도 차마 내치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분가해서 살 거 아니면 결사반대 이렇게 나오셨고 제 생각 역시 마찬가지 합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인간에게 그대로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다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 다 기암을 하시더라 그리고 이건 나도 마찬가지다 합가는 역시 무리야 안 돼 나 못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뭐야? 버럭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우리가 5년 동안 만났는데 결국엔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네 야, 됐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져!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 사람을 계속 닦달하면서 온갖 미운 소리를 다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뭐랄까 5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정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 분명 뭐랄까 화가 나,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이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어, 그래 알았어 얼른 집에 가라 이러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냥 끝이구나 이렇게 이러고 말았고 그동안 계속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막 엉엉 울면서 사과를 하더니 꼼꼼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우리 엄마가 좀 아프니까 불쌍하니까 눈깔이 좀 돌았나봐 내 욕심이 너무 과했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제발 결혼하자 이러고 있는데 진짜 미친 거야 뭐야 아니 이 등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엄마는 물론이고 조카까지 봐줄 종련 구했다 싶었는데 쓴이가 바로 철벽을 치니까 당황을 한 거죠 뭐 그리고 이거 악의의 눈물이니까 절대 믿지 마요 본가를 해도 본가 가까이 잡을 게 불보다 뻔하고 최악의 경우 그냥 사기를 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하지 뭐 그럼 다 해결될 거야 이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즘에 금리가 너무 높잖아 우리 그러니까 일단 올세로 시작하자 우리 집 근처에서 이렇게 꼬드긴 다음에 계약 만료 직전에 돈이 없으니까 합쳐야겠다 이러면서 2차전 시작하는 거지 지금 그 인간 엄마랑 누나가 뒤에서 설계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2번 쓴이 잘 들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싫으면 저 새끼가 흘리는 악의의 눈물 관심도 주지 마 아니 아예 연락도 하지 마 그럴 시간 있으면 결혼할 남자 찾아 멀리 떠나가라고 미친 짓 절대 하지 말고 3번 저 자식 저거 지가 헤어지자고 하면 쓴이가 젖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확 들이받아버리니까 어? 어? 이게 아닌데? 싶었겠지 뭐 그래도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먼저 말을 바꾸기는 싫고 쓴이가 나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이씨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다 그래 여자는 눈물에 약하니까 일단 내가 눈물로 공략을 한번 해보자 합가? 그거는 뭐 결혼하고 난 뒤에 해도 안 늦어? 이런 계산을 하고 거지같은 악의의 눈물 공격을 하는 중입니다 꿀꿀꿀 4번 그래도 5년을 만났으니 강하게 으름장 놓으면 막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다가다가 하는 거지 뭐 님 이 결혼하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1년도 안 돼서 야 우리 엄마랑 합가해 아니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이 소리 100% 합니다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5번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자기 엄마도 모자라 이혼을 한 지 누나의 조카까지 사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걸까?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마요 6번 세우고 강하게 나가본 건데 쓴이가 바로 핑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얼른 매달리는 거라구요 지도 알고 있는 거야 쓴이가 아니면 지랑 결혼할 여자 이 지구상크 어디에도 없다는 걸 말이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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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내 친구 케이스랑 비슷하네요 제 친구는 10년 동안 사귀다가 상견례하고 결혼식 날도 잡았는데 시가 쪽에서 자기 집에 들어와 살기 강요하고 즉 합가죠 또 배려가 너무 부족해서 오죽하면 제 친구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양가 서로 양고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이면 결혼 못 시키지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기분 상했다고 헤어지자 이랬던 거야 그러자 친구도 그동안 너무 지쳐가지고 알았다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쌩 난리를 쳤는데 친구는 안 받아줬어요 결국 헤어졌죠 만약 그때 받아주고 결혼했으면 친구 인생 망했지 쓴이도 이거 받아주면 인생 망해요 8번 뻔하네 뭐 처음부터 쓴이가 강하게 단칼에 거절을 안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될 줄 알고 한번 찔러본 거네 9번 내가 옛날에 홀어머니 외동아들이랑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헬이야 정말이야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다니까 특히 제일 그지 같은 게 헤어지는 것도 홀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건 또 뭐야 10번 아니 이혼하고 온 딸이 이미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들내미는 분가를 시켜야지 반대로 며느리를 집에 들여가지고 시집살이 시킬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여하튼 혹시나 하고 한번 찔러봤는데 쓴이가 바로 쿨 헤어지자 이랬더니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라고요 아무리 봐도 남자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지 엄마 생각인 것 같아 누나도 좀 도왔고 이거는 명심해요 만약 분가를 해도 망하는 거야 오케이 싯자가 둘이라고 추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셨네요 저는요 지금 이걸 받아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새끼가 왜 이러는 걸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자식은 벌써 차단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 댓글 1번 휴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2번 학과를 떠나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아 그래 그럼 헤어져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면 진짜 평생 동안 땅을 치고 피눔을 흘리며 후회하는 거라고 내가 봤거든 이걸 3번 가스라이팅 시전하면 숙이고 들어올 줄 알았나 보네 자기 엄마랑 조카 케어할 식모 드리려고 발악한 건데 이렇게 결국 탈출을 해버렸네 아유 개꼬시다 4번 아유 또 얼추 같은 놈 딱 보니 뭐 결혼해도 그래 지 뜻대로 뭔가가 안되면 이혼해 이혼해 이런 말 밥 먹듯이 할 놈이야 잘 헤어진 겁니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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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울면서 사과 아니 울긴 왜 쳐 울어 빵카치다가 지 밑바닥만 보여주면서 끝나버렸네 아 진짜 요즘 따라 한심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야 어 봄이라서 그런가 그지 같네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은데 이 남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뭐 이게 같은 인물이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날짜가 거의 동일하고 상황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디테일함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거야 뭐 사람이 꾸밀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니라 해도 뭐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감사합니다 음? 음?